제 9장, DC모터죠 9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DC모터의 제어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모터의 원리는 뭐 다른데서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C모터는 플래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죠 그렇죠 이런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 다른 책을 한번 보시고 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요런 DC모터의 동작 원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 얘가 이제 BA6208 이란 칩인데 얘가 이제 DC모터를 어 DC모터 드라이버 에요 어 소용 DC모터 드라이버 그래서 a 하고 요 비번 핀 요거 가지고 이제 DC모터의 정지 정해전 역회전을 아 제어를 합니다 여긴 뭐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긴 vcc 그 다음에 aout bout에 DC모터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a 하고 b 를 어떻게 해주냐 하면 자 그럼 여기가 5번 하고 6번 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죠 5번 하고 6번 얘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하고 b 를 어떻게 연결을 해 주냐 하면 자 a 하고 b 가 로 로 면 정지에요 하이 하이에도 정지에요 그죠 정지에요 a 가 로고 b 가 하이면 하인데 pwm 신호를 주면 그죠 하이로 하이로 이런 pwm 신호를 주면 어 역회전이죠 a 가 하이고 b 가 로 면 정회전 입니다 자 어 하이 라는건 여기서 하이로 하는건 그냥 하이를 해주면 어떻게 되요 이를 해주면 최고 속도로 돌죠 역회전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를 해주면 최고 속도로 돌죠 정회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wm 신호를 줘서 어 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dc 모터 요기에 위치 되어있죠 그죠 네 실험 9의 1 dc 모터 제어하기 자 dc 모터를 제어 하려고 그러면 출력 장치를 어 출력 장치 쪽에 제어 선택 스위치를 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실험 9의 1을 보면 dc 모터를 제어해서 모터가 정 또는 역회전을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정회전 3초 정지 3초 역회전 3초 정지 3초 정회전 3초 이런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로 하면 a 인의 5번 아드위노 5번 그 다음에 b 인의 아이들 아드위노 6번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인하고 b 인을 자 5번 6번 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c a 번 a 인핀을 아웃풋 b 인핀을 아웃풋 으로 우리가 초기화 했구요 자 모터가 정회전으로 회전하기 위해선 a 인의 1 b 인의 0 을 넣죠 그죠 그 다음에 3초 정도 어 시간 지연을 갖고 그 다음에 모터를 정지시키고 0 0 을 넣어서 3초 정도 시간 지연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지하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얘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구해 1 입니다 dc 모터가 정회전 3초 그 다음에 정지 3초 그리고 역회전 3초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험 구해 2 를 보겠습니다 실험 구해 2 는 dc 모터 속도 제약이죠 그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아 이거죠 자 우리가 요걸 같이 놓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핀 하고 6번 핀 에 이렇게 지정 했구요 그 다음에 두 핀을 아웃풋을 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스피드 밸류 라는 이 변수를 하나 우리가 인티저로 선언 했어요 그래서 0서부터 255 까지 일식 증가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점점 빨라 지겠죠 그리고 약간의 딜레일 주고 모터를 정지 시키고 3초 동안 또 반시계 방향으로 자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0서부터 255 까지 에 일식 증가 시켜라 얘기죠 자 요건 됐고 그러면 우리가 cw 로테이션 하고 ccw 로테이션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cw 로테이션 함수 cw 로테이션 함수는 어떻게 되요 자 b in이 0이고 b in이 0이고 그럼 예죠 예 그죠 예 b in이 0이고 a 에 a 에 어 아날로그 라이트는 어떻게 되요 pwm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스피드가 pwm 신호가 1 부터 255 까지 점점 증가 되는 거죠 여기 pwm 그죠 예제 구의 이래서는 그냥 하의를 하의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점점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 라는 함수를 썼구요 스피드를 1서부터 255 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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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다음에 ccw 라는 함수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어 그 음 a 입력을 로우로 줬네요 그죠 로 자 예 우리가 다 0 1 로 했으니까 1 0 으로 하겠습니다 0 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하이 자 빈 입력을 어떻게 되요 스피드를 줬네요 그죠 스피드를 줬어요 아날로그 라이트 로 아날로그 라이트 로 pwm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자 ccw 도 마찬가지로 0서부터 255 까지 얘를 증가시키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a 는 0이 되지만 b 입력이 0서부터 255 까지 증가가 되죠 그쵸 예저 예 a 는 0이 되지만 b 입력이 a 는 0이 되지만 b 입력이 0서부터 255 까지 증가가 된다 그래서 역회전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이죠 스톱 함수 보겠습니다 모터를 정지하기 에선 a 하고 b 를 다다 0 으로 둘 다 0 으로 해준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9의 2 입니다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에 실행시켜 봤습니다 에 보면 속도가 서서히 증가해서 빨라진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했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 하 하 하 하